이제 지난주에 그레이스를 촬영을 하고 나서 약간 허리 쪽에 문제점이 노출됐어요 완전히 감이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요 촬영을 하면서부터 코어 부분을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와드를 조금 빨리 해보다 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코어 운동 다시 조금 시작해놓고 원래 생각해놨던 거 뭐 5키로런 프로필도 계속 진행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정말 싫어하고 좋아하고를 분명한 사람인데 그냥 어린 생각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많이 했어 저 시절이 굉장히 실수하는 시절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정확하고 그리고 조금 섬세하게 많이 하려고요 그게 경쟁력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이런 운동 제일 하기 싫어 제일 하기 싫어 제일 하기 싫어 너무 하기 싫어 이렇게 많이 하다 더 이상 생각해보는 게 너무 하기 싫어 너무 하기 싫어 그렇게 생각해 너무 하기 싫어